잠원 23장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히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거론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미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예측에서들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자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훈계를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흉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경애하라. 정령이 내 장려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은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살리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만히 하여질 것이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 나은 아들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애하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해 팔지 말며 지혜와 흥겨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미와 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말며마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오.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니라. 근심이 누게 있느니라. 분쟁이 누게 있느니라. 원망이 누게 있느니라. 까닭없는 성자가 누게 있느니라. 붉은 눈이 누게 있느니라. 술에 담긴 자에게 있고 혼납한 술을 다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지는 붉고 자나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오.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은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오.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